요새 많이 치우는게 뭐냐면 초기선가가지만 초기선가가지만 초기선으로 무릴내리면 될까 안될까 절대 안되요 누교든 초기선가가 저항이 들어갈때는 육수할때는 육수할때는 반대야 육수할때는 저항이 많이 받기 때문에 나올 때 저항이 크게 좋고 들어갈때 저항이 자금때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올 때가 염증비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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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증돌아 염증비돌아 벅크림 하고 변봐 정돈 염증비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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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보기 아 ㄴㄲ먹으나봐 ㄹㄹ때는 그런데만 그냥 할 것 하지 마세요 할 것 하지도 못하고 할 것들 왜해요 그냥 김본사이로 할 것들이 안 돼 ㄹㄹ 그.. ㄹ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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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갈지 원하십니까 ㄹㄹ 가졌죠 ㄹㄹ ㄹㄹ